1. 케이크의 배합에서 고율 배합이 저율 배합에 비하여 높거나 많은 항목은 1. 믹싱 중 공기 온입 정도 2. 비중 3. 화학 팽창의 양 4. 굽는 온도 정답은 1. 믹싱 중 공기 온입 정도 2. 과일 파이의 충전물을 만들 때 주스에 대한 전분의 사용량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1에서 2% 2. 6에서 8% 3. 12에서 14% 4. 17에서 19% 정답은 2. 6에서 8% 3. 다음 보기의 조건에서 계산된 물온도는 1. 섭씨 3도 2. 섭씨 8도 3. 섭씨 12도 4. 섭씨 20도 정답은 1. 섭씨 3도 4. 일반 파운드 케이크와 비교할 때 마블 파운드 케이크에 들어가는 재료는 1. 코코아 2. 버터 3. 밀가루 4. 계란 4. 계란 정답은 5. 다음 제품 중 일반적으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1. 파운드 케이크 2. 레이어 케이크 3. 스펀지 케이크 3. 스펀지 케이크 4. 과일 케이크 정답은 3. 스펀지 케이크 6. 케이크 반죽의 pH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 너무 알칼리 쪽에 있는 경우의 제품은 1. 부피가 작다 2. 향이 약하다 3. 껍질 색이 여리다 4. 기공이 거칠다 정답은 4. 기공이 거칠다 7. 비스킷을 제조할 때 유지보다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1. 제품의 촉감이 단단해진다 2. 제품이 부드러워진다 3. 제품의 퍼짐이 작아진다 4. 제품의 색깔이 엷어진다 정답은 1. 제품의 촉감이 단단해진다 8. 쿠키의 퍼짐이 나빠지는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높은 오븐 온도 2. 과도한 믹싱 3. 입자가 고운 설탕 사용 4. 반죽이 알칼리성 정답은 4. 반죽이 알칼리성 9. 분할묵의 50g짜리 도넛을 섭씨 190도의 튀김기름에서 튀겨 좋은 제품이 되었다면 분할묵의 60g짜리 도넛 반죽은 몇 도에서 튀기는 것이 가장 좋은가? 1. 섭씨 160도 2. 섭씨 185도 3. 섭씨 195도 4. 섭씨 200도 이상 정답은 2. 섭씨 185도 10. 과일 케이크를 만들 때 과일이 가라앉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강도가 약한 밀가루의 사용 2. 믹싱이 지나치고 큰 공기방울이 반죽에 남는 경우 3. 진한 속색을 위한 탄산수소 나트륨의 과다 사용 4. 시럽에 담근 과일의 시럽을 배수시켜 사용 정답은 4. 시럽에 담근 과일의 시럽을 배수시켜 사용 11. 무스케익 제조시 수분에 대한 젤라틴의 사용 비율로 알맞은 것은 1. 2% 2. 5% 3. 8% 4. 12% 정답은 1. 다은중 반죽의 희망 결과 온도가 가장 낮은 제품은 1. 슈 2. 카스테라 3. 퍼프 페이스트리 4. 소프트롤 케이크 정답은 3. 퍼프 페이스트리 13.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등에 널리 사용되는 바닐라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1. 바닐라 향은 조화된 향미를 가짐으로 식품의 기본향으로 널리 이용된다 2. 바닐라는 열대지방 원산지로 바닐라빈을 발효 건조시킨 것이다 3. 바닐라 에센스는 수용성 제품에 사용한다 4. 바닐라는 안정제의 역할을 한다 정답은 4. 바닐라는 안정제의 역할을 한다 14. 소프트롤 케이크를 구운 후 즉시 펜에서 꺼내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찐득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 수축 방지를 위해 3. 냄새 제거를 위해 4. 표면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정답은 3. 냄새 제거를 위해 15. 케이크의 노화 지연 방법이 아닌 것은 1. 정확한 공정을 지킨다 2.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 3. 제품을 섭씨 4에서 10도에서 보관한다 4.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한다 정답은 3. 제품을 섭씨 4에서 10도에서 보관한다 16. 반죽을 스펀지법으로 만들었다 도우 반죽에서 이스트를 소맥불량의 0.5%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때 추가할 리스트의 양은 반죽 총량 160kg 소맥부는 반죽 총량의 60% 1. 0.48kg 2. 0.52kg 3. 0.60kg 4. 0.66kg 정답은 1. 0.48kg 17. 다음 제품 중 반죽을 가장 많이 발전시키는 것은 1. 분란섭빵 2. 햄버거빵 3. 과자빵 4. 식빵 정답은 2. 햄버거빵 18. 식빵의 1차 발효실의 온도는 1. 섭씨 24도 2. 섭씨 27도 3. 섭씨 34도 4. 섭씨 37도 정답은 2. 섭씨 27도 19. 총 배합률 180%인 식빵을 제조하는데 밀가루 22kg을 사용하였더니 분할묵의 600g짜리 65개가 되었다 이 제품의 발효 손실은 얼마로 보는가? 1. 0.52% 2. 1.52% 3. 2.02% 4. 2.52% 정답은 2. 1.52% 20. 표준 스폰지의 1차 발효 시간은 1. 1에서 2시간 2. 3에서 4시간 3. 5에서 6시간 4. 7에서 8시간 정답은 2. 3에서 4시간 21. 빵을 구울 때 오븐 스프링이 일어나는 현상과 관계가 적은 것은 1. 가스압이 증가한다 2. 탄산가스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3. 알코올의 휘발로 증기압이 생긴다 4. 캐러멜화가 일어나 껍질의 신장성을 증가시킨다 22. 다음 제품 중 반죽이 가장 진 것은 1. 식빵 2. 불란섭빵 3. 잉글리쉬 머핀 4. 과자빵 정답은 정답은 3. 잉글리쉬 머핀 23. 일반 제품의 메이크업 과정 중 작업실의 온도 및 습도가 맞는 것은 1. 온도 섭씨 25에서 28도, 습도 65에서 70% 2. 온도 섭씨 10에서 18도, 습도 65에서 70% 3. 온도 섭씨 25에서 28도, 습도 80에서 85% 4. 온도, 섭씨 10에서 18도, 습도 80에서 85% 정답은 1. 온도, 섭씨 25에서 28도, 습도 65에서 70% 24. 발효방의 제조 공정에서 주요 요소는 1. 선별 발효 굽기 2. 배합, 시간 발효 3. 재료 발효, 정형 4. 배합, 중간 발효, 온도 정답은 2. 배합, 시간 발효 25. 스폰지 발효에 생기는 결함을 없애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조법으로 ADMI법이라고 불리우는 재빵법은 1. 액체 발효법 2. 비상 반죽법 3. 노타임 반죽법 4. 스폰지법 정답은 1. 액체 발효법 26. 이형류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틀을 실리콘으로 코팅하면 이형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2. 이형류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한다 3. 이형류 사용량은 반죽 무게에 대하여 0.1에서 0.2% 정도이다 4. 이형류 사용량이 많으면 밑껍질이 얇아지고 색상이 밝아진다 27. 다음 제품 중 2차 발효실의 습도를 가장 높게 설정해야 되는 것은 1. 호밀빵 2. 햄버거 빵 3. 불란섭빵 4. 빵도넛 정답은 2. 햄버거 빵 28. 계란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란 노른자의 색은 플라보노이드 색이다 2. 계란 노른자의 고형분 함량은 50% 정도이다 3. 신선한 계란 흰자의 pH는 보통 6.0에서 7.7 정도이다 4. 계란 흰자의 수분은 85에서 88% 정도이다 정답은 1. 계란 노른자의 색은 플라보노이드 색이다 29. 식빵의 굽기 후 포장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섭씨 25에서 30도 2. 섭씨 35에서 40도 3. 섭씨 42에서 47도 4. 섭씨 50에서 55도 정답은 2. 섭씨 35에서 40도 30. 빵의 밑바닥이 움푹 들어가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뜨거운 팬의 사용 2. 반죽이 질었다 3. 팬의 기름칠 과다 4. 2차 발효실의 습도가 높음 정답은 3. 팬의 기름칠 과다 31. 전분이 호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질의 변화가 생긴다 그 이유로 타당치 않는 것은 1. 팽윤에 의한 부피 팽창 2. 방향 부동성의 손실 3. 용의 현상의 감소 4. 점도의 증가 정답은 3. 용의 현상의 감소 32. 다음 글리세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럽과 같은 액체로 물보다 가볍다 2. 물과 잘 혼합한다 3. 수분의 보유제로 응용된다 4. 케이크 제품의 색과 향을 보존해준다 정답은 1. 시럽과 같은 액체로 물보다 가볍다 33. 밀가루에 함유된 회분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광물질은 껍질에 많다 2. 정제 정도를 알 수 있다 3. 강력분은 박력분보다 회불함량이 높다 4. 제빵 특성을 대변한다 정답은 4. 제빵 특성을 대변한다 34. 상대적 감미도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정답은 1. 과당, 전화당, 설탕, 포도당, 메가당, 유당 35. 전란의 고형질은 일반적으로 약 몇 퍼센트인가 1. 12% 2. 25% 3. 75% 4. 88% 정답은 2. 25% 36. 코코아 20%에 상당하는 초콜릿 양은 1. 16% 2. 32% 3. 48% 4. 64% 정답은 2. 32% 37. 동물의 결체조직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콜라겐을 부분적으로 가수분해하여 얻어지는 유도 단백질은 1. 알부민 2. 한천 3. 젤라틴 4. 트레오닌 정답은 3. 젤라틴 38. 100g의 밀가루에서 얻은 젖은 글루텐이 39g이 되었을 때 이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은 1. 2% 2. 8% 3. 13% 4. 19% 정답은 3. 13% 39. 제빵에서 당의 중요한 기능은 1. 껍질 색을 낸다 2. 글루텐을 즐기게 한다 3. 완충작용을 한다 4. 유화작용을 한다 정답은 1. 껍질 색을 낸다 40. 빵에서 탈지분유의 역할 중 틀린 것은 1. 흡수율 감소 2. 조직개선 3. 완충제 역할 4. 진한 껍질 색 정답은 1. 흡수율 감소 41. 제빵 시 사용하는 이스트의 주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 발생 2. 팽창작용 3. 향미부여 4. 발효조절 정답은 1. 산소 발생 42. 영구적 경수를 사용 시 취해야 할 조치로 틀린 것은 1. 소금 증가 2. 효소 강화 3. 이스트 증가 4. 광물질 이스트푸드의 감소 정답은 1. 소금 증가 43. 반죽 조절제와 이스트의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는 것은 1. 이스트 2. 제빵용 이스트푸드 3. 영양 강화제 4. 펜토산 정답은 2. 제빵용 이스트푸드 44. 메가에는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식혜나 메가요 또는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2. 같은 메가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공유는 1. 보리 2. 쌀 3. 밀 4. 콩 정답은 1. 보리 45. 유지의 가소성을 주는 지방 결정체는 자연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다음 중 융점이 가장 높은 형태는 1. 알파형 2. 베타형 3. 베타프라임형 4. 감마형 정답은 2. 베타형 46. 필수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1. 달걀 2. 식물성 유지 3. 마가린 4. 버터 정답은 2. 식물성 유지 47. 유당이 가수분해되면 무엇이 생성되는가 1. 과당포도당 2. 포도당 메가당 3. 과당 갈락토오스 4. 갈락토오스 포도당 정답은 4. 갈락토오스 포도당 48.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남백알부민 2. 밀글리아딘 3. 옥수수 제인 4. 혈액케라틴 정답은 4. 혈액케라틴 49. 무기질의 영양상 기능이 아닌 것은 1. 우리 몸의 경조직 성분이다 2. 열량을 내는 열량급원이다 3. 효소의 기능을 촉진시킨다 4. 세포 간의 삼투와 평형 유지 작용을 한다 정답은 2. 열량을 내는 열량급원이다 50. 열량 섭취량을 2500kcal 내외로 했을 때 이상적인 일일 지방 섭취량은 1. 약 10에서 20g 2. 약 40에서 50g 3. 약 70에서 80g 4. 약 90에서 100g 정답은 2. 약 40에서 50g 51. 다음 세균 중 부패세균이 아닌 것은 1. 어휘니아균 2. 슈도모나스균 3. 고초균 4. 티포이드균 정답은 4. 티포이드균 52. 아플라톡신을 생산하는 미생물은 1. 효모 2. 세균 3. 바이러스 4. 곰팡이 정답은 4. 곰팡이 53. 다음 중 경구 전염병이 아닌 것은 1. 콜레라 2. 이질 3. 발진티푸스 4. 유행성 간염 정답은 3. 발진티푸스 54. 이타이 이타이 병의 원인 물질은 1. 수은 2. 납 3. 비소 4. 카드뮴 정답은 4. 카드뮴 55. 정제가 불충분한 면신료에 들어 있을 수 있는 독성분 1. 규린 2. 태모린 3. 고시폴 4. 브레큰판톡신 정답은 3. 고시폴 56. 과산화수소의 주사용 목적은 1. 보존료 2. 표백제 3. 살균료 4. 산화방지제 정답은 2. 표백제 57. 결액의 특히 중요한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1. 토끼고기 2. 양고기 3. 돼지고기 4. 불안전 살균 우유 정답은 4. 불안전 살균 우유 58. 식중독 발생 시의 조치 사항 중 잘못된 것은 1. 환자의 상태를 메모한다 2. 보건소에 신고한다 3. 식중독 의심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한다 4. 먹던 음식물은 전부 버린다 59. 세균의 오염 경로가 될 수 없는 환경은 1.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세척수나 음료수 2.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 냉동 보관 중인 식품 3. 어항이나 폭우 주변에서 잡은 물고기 4. 분유 처리가 미비한 농촌 지역의 채소나 열매 정답은 2.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 냉동 보관 중인 식품 60.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사용 기준은 누가 지정하는가 1.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2. 국립보건원장 3. 시도보건연구소장 4. 식음보건소장 정답은 1. 식품의약품 안전청장